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3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크립토 모닝은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어제보다는 분위기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해 주면서 초록빛 있게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 코인 여전히 붉은색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밖의 디지털 자산들 알트코인들은 아직까지는 상승하려면 조금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장중 한때 28,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8,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좀 적감의 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28,000달러까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지금 원화로 되어 있는데 달러로 한산하면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조금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14%까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더리움의 상승폭은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적지만요 뚜렷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더리움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한번 상승을 하고 현재는 좁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틀어줄지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 밖의 디지털 자산들, 오르는 종목들 찾아보기 힘들고요 오른다 해도 아직은 주간으로 최대 40%까지 하락해 있는 도지코인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은 좀 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분위기 비슷합니다 일단 디트코인이 반등하고는 있지만요 3,700달러 선에 머물고 있고 도지코인도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은 2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격들 좀 확인했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이런 사진이 돌았어요 업비트에서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직원이 오브스 등등 10종의 디지털 자산이 퇴출이 될 거니까 상장 폐지될 거니까 얼른 나와라 이유는 업비트에 세를 안 내서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비슷한 게 한번 돌았었는데 그때도 이제 상장 폐지가 실제로 된 경험 때문에 혹시 믿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이걸 제가 천천히 좀 저도 읽어보니까 시크릿 TV라는 비밀 정책을 하기에는 지금 업비트가 눈치를 봐야 될 곳이 많아요 나스닥 상장도 해야 되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규제 당국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은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저런 찌라시들을 믿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취재를 했더니 이런 거 없다 사실 무근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6개월 최저치로 내려앉았었죠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음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지금 그게 관심사인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5월 이후 최저치를 찍으면서 걱정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지선은 2만 5천 달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바이넌스 오더북 데이터를 보면요 매수자들이 2만 5천 달러 선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지만요 사실 이 차트보다는 지금 현재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 바람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뉴스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크 쿠반이 비트코인이 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윌리엄 디바인이라는 사람이 광고를 찍었어요 어떤 광고냐면 제가 아까 틀어놨는데 이게 중간에 날아가면서 지금 다시 찾기는 시간 관계상 좀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어떤 초등학생 여자아이한테 이거 얼마니 물어보다가 그 친구가 이제 얼마다라고 하니까 아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금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광고인데요 광고에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 금을 사야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저장하는 데 부담도 없고 또 거래하기도 쉽고 또 뭔가 다른 자산으로 변환하기도 쉽고 중계자도 필요 없고 쪼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금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마크큐반도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비자와 페이팔이 크립토 벤처펀드에 참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직접 투자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블록체인 캐피탈의 다섯 번째 벤처펀드를 통해서 3억 달러의 벤처펀드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네크의 비트코인 ETF가 또 승인이 아직 요원합니다 SEC가요 현지시간 수요일에 또 결정을 미룰 거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SEC의 비트코인 ETF 결정이 벌써 몇 년째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도 아니고 된다도 아니고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좀 답답할 텐데요 그런 와중에 바네크는 또 다른 비트코인 선물 뮤추얼 펀드 승인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비트코인 선물에 노출되는 그런 펀드인데요 자회사를 통해 거래가 될 예정이고 다른 모든 펀드의 룰을 그대로 따르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비트코인 선물에 무제한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노출된 ETF 자산 등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카메론과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가 처음으로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이후로 그 어떤 승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실제로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미국에서 만약 이런 SEC 승인이 나와준다면 좋겠지만요 또 승인이 연기가 된 상황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승인 신청을 하는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뉴스들 좀 살펴봤고요 주요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